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TS 토익포카 담당하고 있는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Day 7 대화문 필수 어휘 Part 3는 뭐 어휘가 많다 보니까 대화문 필수 어휘 Part 3의 3탄입니다. Day 7에도 주억 같은 어휘가 많더군요. 8개의 어휘를 엄선해 보았어요. estimate 아시는 어휘죠. sold out, originally, detail, layoff, error, register, out of town 이렇게 8개의 어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난 이거는 다 아는 어휘고 다른 어휘가 더 어려운데 왜 저거는 얘기 안하고 이거 좋은가 봐요. 제가 이런 문제 어휘들이 또 이것들이 파생될 때 어떤 의미가 있고 동의어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외워줘야 진정한 마스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어휘 estimate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stimate는 아무래도 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명사로 굉장히 유명한 애고요. 견적이나 견적서의 느낌을 같이 같기 때문에 문서도 되고 견적을 뽑는 행위도 되죠. 또 어떤 것에 대한 추정치, 추정값의 느낌도 있습니다. estimated, ed를 붙이는 순간 형용사로 변질, 견적의 예상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Part 3에서 estimate는 굉장히 유명한 어휘로서 Quart, Quartation, A Price Quart 이런 식으로 Quart나 Quartation 기본적으로 Quart를 더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견적서의 느낌이 있습니다. 가격 견적서. 제가 estimate 이메일로 드릴게요. Price Quart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LC를 듣고 나서 그대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대로 LC만 갖고 LC 실력 탓을 하시기엔 좀. Part 7, 독해 파트죠. 주옥 같은 파트입니다. 거기서 동의어 찾기 문제로 estimate 역시 Quart, Quartation의 동의어로 많이 나옵니다. Part 5, estimated 형태의 형용사로 문제가 빈출될 겁니다. 근데 estimated 500 people, 추산된 500명의 인원수, estimated $80, 추산된 추진 금액이 80달러 이런 식으로 수치나 금액을 많이 끌고요. 아니면 뭐 뭐 한 것으로 예상되다 라는 세트 구조에 더 늘어난 구조를 쓰게 되면 be estimated to, be estimated a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It will be estimated at $800, 800달러 정도씩까지 이룰 겁니다. 그 정도 추정될 거예요. 아니면 be estimat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 정사 형태도 좀 끕니다. 짜증나네요. 확인해보죠. Part 3, 실제 남녀 간의 대화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can you fax me an estimate of the total cost? 남자, sure, I will do it right away. 자, 질문,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남자 뭐 해주기로 했는가? A, reduce incidental expenses. 뭔가 쓸데없이 나가는 부대비용, 잡비용을, expenses를 줄여준다. B, send a price quote. quote. 그 다음에 estimate. 동의어입니다. 그 estimate를 듣고 나서 quote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보기 C, forward a reference letter. 추천서가 왜 나오나 갑자기. 이력 써놓은 것도 아니고. 보기 D, contact a woman later. 조용히 해. 나중에 연락할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B로 하겠습니다. 자, 실제 Part 5 팁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 보시면 Graded. Graded는 기본적으로 등급의 느낌이 좀 있고요. Summarized. 어떤 글 따위나 글자 수 따위가 요약된 것을 의미합니다. Estimated. 방금 했던 거 예상되고 추정된 걸 얘기하고요. Individualized. 하나하나 다 개별형이 되거나 개인화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빈칸 뒤에 50 million people 숫자가 나와 있고요. 숫자를 아무나 잘 꾸민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 50에다가 밀리언이니까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수치 계산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have a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건강검진입니다. Once a year.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런데 사람한테 등급을 논하는 게 아니라면 people, 사람이 글이 아니니까 Summarize 한다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을 individualized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Estimated. 대충 추정치가 한 이 정도 인원수 되는 사람들이 1년에 꼬박꼬박 한 번씩 검진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독특한 건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people이 이 정도 인원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하나짜리를 유발하는 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하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좀 더 작은 숫자를 한번 해보죠. 100 people. 100명이 있어도요. 100명이 있어도 말이 돼? 사람이 100명인데 어가 말이 돼? 말 안 되죠. 사람 한 명이 어퍼슨이니까. 여러 명이 100명인데 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Unestimated 같이 많이 씁니다. 굉장히 독특한 문법적 형태고요. Unestimated가 되면 어디 ABC 통계 회사에서는 100명이라고 그러고요. BCD 회사에서는 추산치가 BCD 회사에서는 200명이라고 했고요. CDEF 회사에서는 300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추정치가 나온 게 아니라 리서치나 통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치가 정확히 딱 100명. 이런 식으로 추산치가 하나의 집단군이 나왔을 때는 Unestimated. 우리가 추정한 수치의 정확한 결과 수치는 이거 딱 하나다. 이런 느낌으로 Unestimated가 같이 나올 수 있고요. 거기서 people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 Sold Out로 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어휘. 뭘 사고 싶어 하면 맨날 Sold Out이야 짜증나게. 매진된 품절된. 당연히 알고 계시는 어휘죠. 그런데 Sold Out을 제가 추려드린 이유는 그만큼 Part 3, 4에서 Sold Out이 너무 많이 출제가 돼요. RC보다도 사실 L에서 더. 그런데 Sold Out의 동의어로 너무 유명한 애가 두 개 정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Part 3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라는 의도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Parapraising. 동의어 변환체 표현. Out of Stock. Out of Stock. 무슨 뜻이에요? 역시 가슴 아픈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이거요. 이거 빨간 가닥 주세요. 제발요. 빨리요. 카드 갖고 왔으니까 얼른 카드 긁어요. 아우 죄송한데 Out of Stock. 재고가 없잖아 손님. 그러면 이제 Out of Stock은 다른 말. Sold Out. 이렇게 되고요. Not in Stock.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냐면 In Stock은 재고가 있는 거기 때문에 Out of Stock의 반이옵니다. 그래서 재고가 있는 거에 앞에 남만 붙여주면 없는 거죠. 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옥 같은 우리 Unavailable. Available은 그냥 가능성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과 사물 상업적인 용도를 갖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일 때 Available이 붙는 순간 이거는 구매 가능한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Unavailable 그러면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Not available. 죄송한데 그건 Available 하지 않아. 그러면 재고 없다는 얘기야. 그럼 매진됐다는 얘기고 품절됐다는 얘기. 다 거기서 그 밥의 그나물이야.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Part 3 예문. Can I buy two tickets for George Harrison's concert? I'm sorry. The concert is completely sold out. What is mentioned about the concert ticket? 티켓에 대해서 언급된 게 무엇인가? 보기 A. It is not within the man's budget. 우리 오빠 돈 없어. 제 예산을 탈탈 떨어도 500원뿐이야. 뭘 살 수 있겠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It should be purchased online. 어디서 여기 와서 사요? 온라인 사요? 보기 C. It is not available at the moment. 지금은 Available 하지 않소만. 보기 D. It has been overcharged. 장난에 과다 청구됐어.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old out을 들으셨기 때문에 Available로 가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동의어 정리. 필수입니다. 세 번째 위. Originally로 가겠습니다. 부사이고요. 뜻은 원래, 처음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먼저 이 뜻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Part 3에서는 남녀간의 대화에서 시점을 물어보는 when 이하의 질문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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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정말 엄청난 존재감과 포스를 뽐내시면서 짜증나는 오답과 주옥 같은 정답을 매우 많이 유발하시는 분입니다. 특히나 when 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Originally. 원래는 우리가 저기야. 원래는 우리가 Monday. 월요일날 만나게 됐잖아. 근데 Wednesday. 수요일날 만나자. 이런 식으로 질문에 나왔다 칩시다. 대화가. 그러면 질문. 얘들은 언제 만날 것인가. 그러면 when say. 바뀐 일정. 근데 만약에 질문에 originally. 원래 언제 만나기로 했는가. 그러면 월요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originally는 원래 바뀐 일정보다 이전의 혹은 뭔가가 본격적인 지금 현재의 것보다 더 이전의 원초적인 더 이전의 시점을 유발하다 보니까 트리그를 써가지고 정답을 트리그를 할 수 있어요. 꼬아가지고 오답으로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점을 물어보는 왠 질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오답용 매력적인 어휘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Part 5에서는 original까지만 쓰면 li땐 거죠. 부사에서 li땐은 보통 형용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내의 초기의 이란 뜻이 있고 initial의 동의어입니다. 혹은 bald 같은 어휘의 동의어로 ingenious 이런 거의 동의어로 매우 독창적인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문서 같은 것에 가피가 아닌 원본이란 뜻의 명사로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al로 끝나는데 명사 형용사가 다 되는 어휘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적인 혹은 개개인 individual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rigin까지만 쓰면 근원이나 발단의 뜻이 있고요. 동사로 originate 이러면 시작되다 어디서 발현되고 도래하다 의 뜻도 있고요. 발명하다 느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Part 3 팁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고 구경해보죠. 질문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when 같은 경우에는 트릭이 심해요. when will인지 when was인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원래 프레젠테이션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어? 이 얘기이기 때문에 바뀐 지금 현재의 픽스한 스케줄이 아니라 원래 스케줄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의 느낌을 담고 있는 어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답을 갖다가 6pm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실제 토익에서는 분명히 when was the presentation 이 자리에 오리지널리가 들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가 일단 들어가 버리면 아 이거는 무조건 이전의 스케줄의 장난의 트리거 현태의 답이구나 이런 거 오답청 이런 거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part 5 팁으로 보도록 하죠. 전 항상 문제를 ABCD 보기를 먼저 보는 스타일인 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데이 7쯤 됐으니까 저하고 궁합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저는 part 5는 그닥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휘를 똑바로 알고 ABCD 보기를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고 단어 뜻과 품사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빈칸 앞뒤의 내용의 개연성만 살짝 봐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꾸미꾸미 모아서 6하고 7때 대방출이 필요합니다. 하트 6랑 7때 우리 드리언니 아파 드리언니 아파 그래서 그것 때문에 until further notice 추후에 통보했을 때까지는 짜증나지만 계속 미뤄졌다. 원래는 5시 하기로 돼 있었는데 originall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B로 가는데 originally scheduled 어울리긴 하네요. 근데 보기 시에 currently는 이미 이미 끝났어 얘는 수명이 current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현재죠. 그러면 해석이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여기 이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부사가 동사 인근에 들어가면 그 동사의 시제에 굉장히 찰떡같이 붙어서 밀접한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이미 지나간 과거로 was인데 왜 지금 현재성을 유발하는 currently가 hopefully 정말 바라건대 내가 정말 바라건대 바라야 한다는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정사실을 들어간 일이 아니고 뭔가 앞으로의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hopefully 역시 was라고 안 울립니다. finally 인고의 세월 끝에 우리가 정말 하루 밤낮을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완성됐네 정말 드디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따위가 원래는 이랬었는데 이런 식의 변경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originally 하시면 되는 간편한 문제이죠. 네 번째 detail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오이입니다. detail 명사 동사를 혼용합니다. 지멋대로 다 해먹어요. 그런데 명사할 때는 세부사항 이런 뜻도 있지만 세부정보라는 뜻이 있는 바 제가 봤을 때 정말 레전드급의 동의어 아닌가 information 의 동의어로 나 너무 많이 나와 information details 그런데요 information은 못 세요. 우리 정보는 정보 한계에 두 개 셀 것 같애도 얘는 불가산명사의 신의 경지입니다. 보통 강사분들께서 강의하실 때 불가산명사라고 해서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일 수 없는 추상적 단어의 개념을 탑재시킬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어휘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빈출 불가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detail은 세지. 우리 detail은 그냥 보편적인 명사 일반적인 명사는 되게 잘 세. 그래서 a detail이나 details가 가능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details s를 붙인 복수 형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details의 동의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art 5에서는 더 자세히 상세히 원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for more details for more details 이렇게 되고요. 상세히 자세히 이라고 하면 in detail 진짜 아무나 못 다녀 인하고 지금 세부정보 안에란 뜻이 아니잖아 in detail은 그 자체로 부사처럼 쓰이고요 자세하게 되게 상세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동사할 때 detail은 그 자체로 상세히 알리다 뭔가 상세히 설명하다 의미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무조건 명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구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art 3 팁에서 구경하도록 하죠.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세부정보를 한번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리다. be going to는 뭐뭐하러 가는 중이 아니라 뭐뭐할 것이다. be going to 동사원형 will하고 똑같습니다. 미래시제 49번 what does the man offer to do? A. modify some contents of an article 기사에서의 어떤 contents 를 수정하다 B. send some information 정보를 보내다 C. change a meeting schedule 미팅 일정을 바꾸다 D. fax a copy of a contract 계약서의 카피본을 사본을 보내다 몰라 디테일을 듣는 순간 난 자동 번역이야 information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formation 들려주고 information 이게 아니라 디테일 들려주고 information 이럴 수 있는 거죠 part 5 뭐죠 A very bingkan explanation is included in this manual so that consumers can install the machine properly and easily ABCD 보기를 봤을 때 아이고 정말 짜증나기 짝이 없어 extended summarized detailed extravagant 아 나 얘 몰라 검색할까? 못해 검색은 안 돼 그러나 ABCD 보기가 어떤 품사인지를 먼저 문법적 자리 싸움을 하시기 바래요 냅다 해석을 도전하는 것보다 문법적 자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바를 못 따라주시면 어차피 정답은 안 돼요 모든 의미가 explanation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빵꾸가 나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명사를 꾸미는 것은 뭐라 그래 형용사 같은 것들이 정답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빈칸 뒤에 is 동사가 있는데 한 문장의 동사는 두 개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얘들은 동사로 쓰인 이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형용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지 뒤에 빵꾸 바로 뒤에 있는 명사 그거 하나 어떻게 좀 해보겠다 들어가기 때문에 explanation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것 같은 설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요약된 설명 매우 연장된 설명 이거보다는 매우 상세한 설명 이 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쏘대 뭐뭐할 수 있도록 된다 컨슈머들 소비자들이 머신을 기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property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쉽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요약이 매우 심하게 요약 이거보다는 아주 상세한 설명 detailed explanation 이제 extravagant 뭐 쓸데없지만 뜻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사치스럽고 무절제하고 굉장히 호화스럽거나 굉장히 과소비의 느낌이 좀 있는 어휘입니다 형용사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씁쓸하고 안타깝고 슬픽이 짝이 없는 어휘 layoff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해고하다 입니다 근데 layoff의 동의로 야 불이야 이게 아니잖아 동사할 때 fire 왜 또 불을 질러 fire는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dismiss 해고하다 박탈하거나 해고하다 discharge 어? charge는 요금 아니야? 물론 요금이란 뜻도 있지만 discharge는 뭔가를 내려놓게 하다 뭔가를 다 때려치게 하다 나가 해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슬픈 거는 뭔가 노래 let it go의 의미도 생각나면서 let 누구 go 구문 너 나가게 해줄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fire dismiss discharge let go 이런 식의 구문이 전부다 layoff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discharge나 dismiss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래도 part 5는 빵구를 내놓고 뒤에 뭐 전치사 하나씩 넣어주고 이럴 때도 되게 많기 때문에 lay 플러스 off의 전치사 관련 세트로 off랑 어울리는 동사 보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석 문제처럼 새겼는데 둔갑해가지고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part 7 동의어 찾기 문제 나왔을 때 layoff의 동의로 역시 굉장히 최강의 난이도로 올라가면 dismiss나 discharge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rt 3의 팁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lots of companies around here have had to layoff employees recently 슬프다 여기 주변 일대에 엄청 많은 회사들이요 전부 다 회사들이 많이 요새 최근에 직원들을 갖다가 layoff 했었어야 됐어요 52번 according to the man 남자 말에 따르면 what happened recently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a a lot of employees have been recruited 이건 좋은 건데 recruiting은 채용된 건데 완전 반대말인데 b subscription numbers have gone up 좋은데 구독자 수가 늘어난 건데 장사 잘 되는데 c some companies filed for bankruptcy 이거는 최악의 슬픈 일이지만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을 짜렀고 해고했다라는 얘기인 거지 밴컭시 같은 파산과 부도를 어디 구청 가서 신고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답 t many companies let workers go let workers go let go dismiss 그죠? 아니면 discharge 이런 것들이 layoff의 동의어가 됩니다 꼭 fire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독해 동의어 문제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in the notice the word layoff in paragraph one is a paragraph 나면 이제 문단 첫 번째 문단 line one is closest in meaning to demote expedite dismiss 그 다음에 punish 이렇게 나오는데요 punish는 말 그대로 체벌이든 처벌이든 처벌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dismiss 는 방금 우리가 배운 해고입니다 expedite 이를 신속히 처리하다 demote 강등시키거나 좌천시키다 느낌이 있지만 아예 해고는 아닙니다 너 지방 발령 너 벌점 몇 점 나오지 마 일일 동안 너 일일 영업정지 이런 식의 느낌이거나 어디 지방으로 보내거나 이런 느낌인 거지 아예 해고라는 정말 최강의 슬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dismiss 정답 되는 거죠 그죠? error 뭐 저렇게 쉬운 단어 아우 error 유명합니다 error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명사로서 실수나 오류입니다 그래서 error은 mistake oversight 등으로 paraphrasing 빈출될 수 있습니다 error이 그대로 들리면 얼마나 좋게요 그런데 mistake oversight 이런 걸로 많이 근데 part 5 주옥 같아 나 너무 좋아하잖아 정말 저는 전치사 너무 좋아해요 지금 어휘강의를 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문제풀이할 때 난리 나요 정말 전치사는 저는 전치사는 저의 정말 소울메이트 겸 인생템 정말 전치사 잘하면 이렇게 토익 점수가 높을까 실수에서 잘못해서 in error in error 오류 안에가 아니고 in error 영어는 참 독특해 똑같은 동의인데 mistake라고 하는 거 앞에 전치사가 올려면 in mistake가 아니고 by mistake 이럴 수 있거든요 다 다른 거예요 잘못해서 실수로 in error in error 도 명사하고 전치사 붙은 phrase이지만 주로 부사 같은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part 7 error의 동의어 역시 mistake oversight 그러니까 아 part 3, 4, 8 하고 part 7 완전 별개는 아니구나 듣는 거하고 읽어서 냅다 지문해서 정바를 찾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뇌적인 행동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휘의 능력이 있구나 동의어 정리가 잘 되면 3, 4, 7 이 한 방에 잡힐 수도 있구나 실제 예문의 예를 들어 드리면 unfortunately one of our new staff has mistakenly entered wrong information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새로운 신입사원 중에 한 명이 실수로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걔가 사악하게 그런데 어쨌든 실수로다가 애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고 말았어요 60번 what problem does the woman say? A. an employee made an error 정답입니다 mistakenly is a mistake 동의어 error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보기 B there was a system failure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이 오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얘기지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답이고요 보기 C she forgot to compile some data 어떤 데이터 같은 거를 갖다 취합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상관이냐 보기 D she mistakenly erased key information 핵심 정보를 아예 erase 지워버렸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거가 wrong information을 입력한 거랑은 그닥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아마도 A일 겁니다 Part 5 The newly hired employee entered incorrect information in 빈칸 저는 때로는 돌림 노래 같은 반복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빈칸 위에 줄에 incorrect에서 correct의 명사 형태가 correction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in 띄고 빈칸이죠 제가 알기로 correction은 굳이 띄어쓰기 안 하고요 in correction 그럼 잘못 적혀진 것 이런 뜻으로 아예 한 단어처럼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in 띄고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문법적인 자리로 봤을 때 newly hired employee 새롭게 고용된 직원 주어 entered 입력했다 동사 뭘 입력했냐면 incorrect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여기까지만 보면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합이야 완벽한 문장이 형성됐지 완벽한 문장 뒤에 나오는 어떤 형태의 어휘든 완벽한 문장 뒤에 꾸미꾸미 나오는 것들은 다 부사 같은 역할을 해 결국에 in 하고 명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in 명사가 부사 세트가 되어야만 해 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in error 실수로 그랬지 그래서 error이 정답입니다 in mistake가 아니고 by mistake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ntribution 기어 헌신 공헌이든 기부든 난 모르겠어 어쨌든 in 하고 세트의 최강은 d가 되는 거죠 7번 register로 가겠습니다 register 당연히 아시는 오이고 등록하다 이 뜻이 있는데요 그 register이 명사 자체로는 계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check out counter 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cash register 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금 등록기 계산대 이렇게요 근데 이런 거는 part 1 LC에서도 은근히 나오죠 part 3에서는 register register for 이렇게 해서 보통 4이 붙기도 하거든요 register는 자동사의 성분도 있는지라 전지사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지사 붙였다면 일단 4를 좋아하고요 register이든 register for이든 동의로 제일 유명한 게 sign up sign up for 얘도 4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는데 sign up 자체가 등록으로 너무 대박이라 register sign up for register for sign up for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part 5에서는 당연히 4를 붙일 수 있는 동사의 존재로도 빈출이 가능합니다 part 3 예문 plan이라고 하는 거는 꼭 계획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 어떤 서비스 이런 거 어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동의해도 됩니다 웹사이트 냅다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동 페이먼트 그 시스템 거기 프로그램 거기에 등록하세요 34번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ABCD에서 보기 A downroot necessary forms 필요한 폼을 다운받으라고는 안 했는데 웹상에서 등록하라 그랬지 B make a paym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이 웹사이트의 동의원 맞지만 거기서 바로 돈 내라고는 안 했는데 그 플랜에 등록하라 그랬지 그러면 check the meeting agenda 갑자기 난데없이 회의 안건 검토는 혼자 해 그것도 정답은 sign up for a certain plan 어떤 특정 플랜에 sign up for 등록하다 너무 주옥 같아 register sign up for 자 마지막으로 어휘로 out of town 가겠습니다 phrase입니다 어휘가 이렇게 붙어있죠 out of town 타 지역에 있는 출장 중인 뭐 추방된 건 아니고요 갔어 그런데 이제 part 3에서 leave 그 다음에 leave for a business trip 이렇게 되면은 뭐 출장 같은 거 가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be away on a business trip 이래도 business trip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 business trip을 우리 아파트 밑에 똥에 있는 놀이터 가서 그네 탐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멀리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out of town은 be away나 leave for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통은 놀러 갈 때는 out of town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같은 의미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be unavailable 우리 미스턴 김씨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가 제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천 원 받을 게 있는데 저기 우리 미스턴 김씨가 out of town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출장 갔으니까 놀이터로 말고 한참 먼 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be away on a business trip live for 아니면 be unavailable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화에서 남자의 말만 똑딱 하면 I'm out of town for a conference this week 나 이번 주에 나가 출장가 컨퍼런스 때문에 55번 what does the man say he will do this week 이번 주에 뭐 한다고 해 A relatives 가족과 친척을 왜 또 방문하죠 근데 보기 B he'll be away on a business trip 정답입니다 he'll be away on a business trip 그 다음에 보기 C he will attend the job fair 뭔 또 갑자기 취업방람이 보기 D he'll give a presentation to some investors 이런 말 없었고요 근데 보기 B가 정답이 될 때 he'll be away on a business trip 도 되겠지만 he will be unavailable 시간이 안 되고 그때는 어디 다른 데 가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말씀 드렸잖아요 난 그냥 여긴 나야 나만이 있는 공간 옆에서 어머니께서 기웃거리고 친구가 기웃거리고 너 뭐하냐 이래도 입 밖으로 한 번씩 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절대 민망하지 않아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내 혀가 움직여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상당히 민망합니다 여기 지금 저밖에 없어 이게 스튜디오 안에 저도 혼자 계속 떠들잖아요 입 밖으로 빼는 건 참 좋습니다 estimate 동의어 한 번 여기서 한 번 피어나 보죠 estimate 동의어가 뭘까요 견적서 추정치 Q로 시작하나 Quote 아니면 price quote 아니면 quotation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we sold out 제가 상처받아하는 이 매진 우리 품절 이것의 동의요 아마 제가 가능성에 계열해서 구매 가능 불가로 얘기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 있네 없네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재고가 떨어지면 뭐였더라 먼 스탁이었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가능한 possible 였나 아닌데 out of stock unavailable 이렇게 됩니다 out of stock unavailable 세 번째 originally originally는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라는 뜻이죠 얘가 명사랑 동사할 때 어떤 형태인가 품사를 제가 물어본 것 같고요 기원 이게 뭐였더라 origin 까지만 써야 되고 유래하다 시작되다 비롯되다 originate 맞죠 n-a-t-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riginal 이라고 해서 original라면 원래의 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그 자체로 문서의 카피가 아닌 원본 그죠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 original이라고 해서 al로 끝나도 형용사 명사로 혼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디테일 디테일은 명사 동사를 혼용합니다 상세히 알리다 상세히 설명하다 세부사항 세부정보 정투더보 그러면 정보동의요 디테일 information이겠죠 그리고 상세히 자세라고 할 때 뭔 디테일이지 온 디테일인가 투 디테일인가 포 디테일 아니지 인 디테일 인 디테일 상세하게 자세하게 부사처럼 쓰이면서 information 디테일 동의요 아 슬프다 레이오프 해고했어 나가 그만둬 레이오프의 동의요 부리야 얘만 하시면 안 돼 파이얼은 저도 알아 파이얼 말고 제가 D로 시작하는 거 고급진 거 두 개 알려줬잖아 D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let 어쩌고 이거 있었잖아 그쵸 동의요 뭐였더라 첫 번째가 dismiss 두 번째가 요금이 아니라 discharge 확인했죠 부리야가 아니라 해고하다 마지막으로 let 누구 go 노래같이 괜히 에럴이 전치사 붙으면 실수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해서 그건 뭔 에럴이었더라 for 에럴인가 with 에럴인가 그럴 리가 없지 바이 미스테이크처럼 미스테이크 합해는 바이듯이 에럴 합해는 인이지 인 에럴 그래서 실수로 잘못해서 register 현금 등록기 현금 계산기 계산대 캐쉬 레지스터 애병사까지 되지만 동사일 때 register는 4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4이 있을 때도 있고 동의요는 뭐 4이었나 그런 거 있었죠 sign of 4 그 다음에 4 이 전치사로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놀러가는 거 아니야 놀이터 간 거 아니라고 out of town 출장 가서 일하러 그러다 보니까 business trip이라고 하는 어휘가 들어가면서 앞에 동사 leave 4이 나오거나 아니면 be away 어디 나가 있거나 아니면 unavailable 안 되나 지금 바빠 요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간비져나가면 안 이뻐서 요것만 썼습니다 괜찮죠 오늘 배우신 거 정리 잘하시면 그 다음 강에 8강에서 또 진짜 좋은 어휘 많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면서 정리합시다 어휘 지문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어만 냅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품사 외우고 짝꿍 외우고 예문 보고 빈줄 정리하고 동의요 잡고 이러면 너무 잘 돼요 토익은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 뵙도록 하죠